윤화가 죽었다 임태산 회장은 병원에 도착했습니까? 윤화는 무슨 일이 있었어? 사실대로 얘기하면 너 뵈줄 수 있어 지금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? 너 얘기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내 딸이 죽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고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겠어 김동명 말이에요 그 친구가 사건 당면 CCTV를 간직하고 있어 증거로 신청합니다 최면호 사례 제발 나 좀 도와줘 희고인 박윤아 씨를 살해했죠? 위의했습니다 찾았어 사고 현장 영상 봤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난 당신 돈 주고 고용했어 우리 딸아이 미라의 인생 한번 생각해 봐요 하지만 우리 딸아이 예 감사합니다.